저는 오늘 전달식 사회를 맡은 가수 연시은입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감예술단 지부장 및 직책임명장 그리고 표창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공감예술단 중앙본부 구종회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공감예술단 충청남도 홍성군 지부 직책에 대한 임명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제헌자 김호기 장기태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기님 앞으로 임명장 공감예술단 충청남도 홍성군 지부 음향감독 김호기 위 사람은 공감예술단 직제규정 제4장 5조 1항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홍성군 지부 음향감독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4월 5일 공감예술단 중앙본부 회장 구종회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멋지게 오셨는데 다음은 장기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공감예술단 충청남도 홍성군 지부 촬영감독 장기태 위 사람은 공감예술단 직제규정 제4장 5조 1항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홍성군 지부 촬영감독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4월 5일 공감예술단 중앙본부 회장 구종회 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같이 사진타에 제2통을 놓으시고 입히시고 하나 둘 셋 잘 가 네